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또 대한민국 넘버원 재즈 페스티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20년을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즈 페스티벌로서 또 저도 이 페스티벌을 참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데요 저희 팀은 브레스 오브 에잇이라는 팀으로 10월 6일 자라섬 전야제 오픈을 엽니다 제목에서 아시는 것과 같이 8개의 숨결이라는 한국 팀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와 컨덕팅과 그리고 편곡을 맡은 남유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8대 색소폰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 클래식곡과 팝이랑 한국 포크송 등을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뜻깊은 20주년을 맞은 재즈 페스티벌에서 전야제를 열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색소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무대를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같이 와주셔서 함께 즐거운 음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라섬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